성주가 러시아 성주가 러시아 900원 러시아 아 좀 좋은데 이리왔던 난 성우야 사랑해 성우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레이스 올렸는데 좋아요 눌린 식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눌렀어요? 네, 눌렀 것 같아요 우리 요파 개기어 하고 본거 산다해라 신의 미모, 세상은 간지 용안에서 빛이 난다 야호? 눌렀게 야호 우연히 꾹꾹 눌러서 담아서 적어볼게요. 올리버스 관계자분들 막내 PD 하드 더 털어주세요. 우리 올리버스 사랑해, 이승우도 사랑해. 그럼 저는 너무 열심히 적은 나머지 힘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승우 선생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며 강화섬을 하러 가겠습니다. 저도 사랑합니다. 너무 다 많아서 하나 벗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다들 잘 써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뭐 좀 나중에 보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이런 거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분들 잘 너무 바쁘고 이제 훈련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시즌이 곧 시작되는데 그때 다시 경기장에서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